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MBC PD 수첩 관련 뉴스입니다. 8일 밤 10시 30분 방송되는 MBC PD 수첩 방송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언론 장악 실태를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언론사 사찰을 했다는 사실은 소문으로 그리고 일부 문건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최승우 전 MBC PD는 국정원의 본인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이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인 피해자들이 국정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PD 수첩 제작진은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 언론 장악의 실체를 검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중에는 MBC 내 종북 기자 및 PD 현황, MBC 내 좌편향 인물 활동 실태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추진 상황, PD 수첩 작가, 대공 차원의 내사 필요 문건이 보여집니다. 특히 PD 수첩 작가의 대학생 당시 학생운동 경력을 근거로 대공 차원의 내사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PD 수첩 제작진을 이적행위나 간첩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공포감마저 느껴지는 대목으로 손석해 김미화, 김재동 등 앵커와 출연진의 퇴출은 물론 무한도전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자와 방송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도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PD 수첩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국정원의 언론 장악 문건에는 방송통신심의위,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감사원 등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동원된 정황들이 드러났으며 국정원을 통한 온라인 활동 감시와 대응에 대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에게 국정원이 꾸준히 활동 상황을 문서로 배포한 점도 드러났는데 일부 문건에서는 청와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문건 상단에 명확하게 적시해 언론 장악의 몸통으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보도를 둘러싼 국정원의 보도 개입도 드러났는데 이는 언론 장악의 피해가 언론인뿐만 아니라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내용은 MBC PD 수첩 국정원과 언론 장악 편 예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 MBC PD 제40 cries MBC PD 제40